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큰일 났다 2020년 8월 6일 흉가여행 26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건물이 여기가 다 출입구거든요 여기가 건물이 규모가 꽤 큰 것 같아 여기가 출입구고 일단은 그냥 대중 없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아시죠?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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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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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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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어우 씨 잠깐만.. 중복해 x2 중복해졌어 하나 둘 셋 돌아와 후우 후우 휘 어떻게 지나갔어? 이게 뭐야 이거? 후우 계십니까?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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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봐봐요 후우 정신질환 치매 뇌종양 맞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정신질환 치매 뇌종양 맞습니다 미쳤어요 여기 누가 있었나? 잠깐만 뭐있어요 여러분들 뭐하는데 잠깐만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있.. 아니야 빨리 Boh.. 분.. 아아 하아 아아 어휴 아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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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어 아아 아 아 어.. 누구세요..? 아.. 아.. 하나가 쑥쑥쑥이란다..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땀봐.. 계십니까..? 잠깐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잠깐만.. 뒤에 누가 막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뒤에 막 뭐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 뒤에.. 뭐가 막 따라다니는 것 같아.. 아 머리야.. 아 머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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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치, 또치, 또치 랩랩랩랩랩 랩랩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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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거기 누구세요? 잠깐만 여러분들.. 와.. 젊은 처녀.. 아니 잠깐만.. 여러분들 수사 찍은 사람 빨리 올리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여러분들 안되겠다.. 수사 찍은 사람 빨리 올리세요 여자 얼굴 진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딨어요? 어딨어요? 나와봐요 아까 아침에.. 어딨어요? 자나치지 마세요 자나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따라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시라고 했습니까? 하지 마 아.. 아.. 아... 아.. 하지마.. 하지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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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러분들을 누구 데리고 왔어? 여러분들 누구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저기 가 죄송합니다 그냥 전 나갈게요 그냥 전 나가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지마요 여기 또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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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뭐야..!! 아..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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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지마! !! .. .. .. .. .. 안 되겠다.. .. .. .. .. .. .. .. .. .. 내가 마지막까지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자꾸 뭘 속삭이듯이 말했거든요? 자꾸만 자꾸 귀에 속삭이듯이 소리도 들렸고.. 기운이 아직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미련을 못버리고.. 뭔가 한번.. 회복하다가.. 이게 뭐가 안될거 같아요.. .. .. .. .. .. .. .. .. .. 2분정도 2분정도 3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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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람쇼짱 부탁드려요